이번을 모실 분은 제가 불렀어요 진짜 오나요? 정말로? 아니 진짜 아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초대 가수 원하시죠? 네 원하시나요? 네 나와주시죠 나와주시죠 가요? 네 음악 나오면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와서 아니요 아니요 멋지게 소개 좀 해줘요 나오면 할게요 나오면 나오면 하늘이 내려슨 울며 한 나뿐인 내 사랑 난 또 나가면서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객석에서 난리 났어 훈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마산 창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귀인이고 싶은 앞으로 해도 은가은 거꾸로 해도 은가은 은가은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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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요즘에 라디오 DJ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행사에 방송에 바쁘시죠 그리고 뭐 연애까지 엄청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 우리 동생이 오늘 또 네 네 오늘 여기서 스페셜 MC 한다고 해서 제가 또 빠질 수 있나요? 와야죠 감사해요 네 네 라테주 씨가 없네요 오늘 라테주 씨가 온 그래서 이제 요미 씨가 온 거잖아요 스페셜 MC로 그리고 이제 우리 박곤 씨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오고 예? 그러면 이제 둘 다 바깥 측이 돼서 우리 둘이서 그냥 이거 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언니 그러면 프로그램 이름도 바꿀까요? 우리? 그렇지 가은의 가 이 의미의 요 가요 노래자랑 가요 노래자랑 요렇게 밀어내고 요렇게 어? 가요 노래자랑 여러분들 어때요? 바깥 보지마 자 다음 우리 은가은 씨의 신곡 들려드립니다 하이에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하이에나인 줄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음 신곡으로 우리 둘이서 두엣으로 하이에나 하나 만드세요 하이에나 노래 괜찮다니까 그러면 그냥 시즌2까지 오셨으니까 시즌2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시즌3도 깔끔하게 하이에나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성운 때문에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즌3는 나테주 바꾼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난리나네 난리났어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노래 한 곡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가은 씨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노래방 기기로 노래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점수 잘 나오면 뭐 줘요? 우리 요요미 씨가 저번에 91점 받았죠 내겐 영원한 오랜 바우니 우리 요요미 씨가 91점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92점 하하하하 92점 못 넘으면 남자친구 저한테 넘기세요 하하하하 뭘 넘겨요 요즘에 우리 가은 씨가 핑크빛 사랑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네 92점 넘으면 네 그 이름도 박현호 박군 이렇게 같네 아 그렇죠 성 바깥치기에서 시즌3는 박현호 은가은의 가요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야 이거 요요미 끼줄게 하하하하 내가 진짜 그랬죠 똥을 팔아도 잘 팔 거야 하하하하 와 대박이다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 축제인데 저 뒤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셨습니까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헤이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로 박수 한 번 쳐 볼까요 하하하하 온 동네 소문 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텀과 빠졌다며 덩시더덩시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뭐라고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저기 진짜 막걸리를 드시고 계세요 어색해 어색해 그 막걸리 좀 이리 줘봐요 막걸리 일로 좀 전달 좀 해봐봐요 막걸리 일로 좀 전달 좀 해봐봐요 방소처럼 일만 하셔도 해 하하하하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야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모습을 봤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다같이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다같이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잔 다같이 따라주던 막걸리 다같이 따라주던 막걸리 자, 우리 은가씨 정수리죠? 정수리죠? 9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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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온 거네 자, 일단 오늘로써 시즌2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주야, 너랑 나랑은 이제 끝났다 와, 93점 나왔어요 대박 많이 나왔네 퍼포먼스 점수가 들어갔네 함께해 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왜 금 마무리하나요? 나 가야돼요? 하하하하 앞으로도 태세 우리 은가한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은가한 씨 감사합니다 은가한 와 야, 뭐 큰 쓰나미가 한번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예 나 나